알풍소 알풍소가 이번 FW 시즌부터 퀴즈 라인을 런칭합니다 기존 0세에서 5세 중심의 베이비, 투덜러 라인을 넘어서 6세에서 9세를 위한 제품들을 선보이는데요 이제 보다 폭넓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알풍소 제품을 입을 수 있게 됐어요 알풍소의 인기 제품이 2배 편한 쫄바지, 그리고 2배 편한 티셔츠 제일 착한 첨포까지도 퀴즈 사이즈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시밀러 룩으로 매칭해서 같이 맞춰 입으면 너무 예쁘겠죠 남자 형제들은 이렇게 맞춰 입으면 예쁘겠죠 이렇게 다양한 퀴즈 라인이 있는데요 이제 알풍소 친구들이 직접 입은 모습 환영으로 만나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